사실 골프가 지금 한 400마리 넘어요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올림픽에도 채택했죠 사실은 골프 대중학에 제 1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골프의 신으로서 그건 축구 아니에요? 축구자들 골프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의 황제 황제 골프의 신이 내가 타이거 우즈를 직접 만났잖아 내가 타이거 우즈 앞에서 눈을 돌린 사람이야 짜라라랍 돌리니까 타이거 깜짝 놀랐다 이런 거 참 많다 이거야 그 이후로 한국을 방문 안 알고 있어요 박세리 선수 고등학교 때 내가 박세리 선수하고 골프를 쳤던 사람 아니야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태경준 프로 그냥 뭐 친동생이라고 보면 돼 저는 사실 골프를 처음 알려주신 게 이제 경기 형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골프 처음 배울 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면 안 돼 프로한테 배워야지 그래? 나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 술하고 골프는 잘 배워야 돼 경기 형만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제가 금방 포기했거든요 골프를 아나? 골프가 뭔지 알아?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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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들어줬지? 15 15 15 진짜요? 형은 스크림 났다! 저는 벅시라고 하셨습니다 벅시? 라스베가스를 만든 사람? 사막 위에 라스베가스를 만든 총맞아 죽었잖아 총맞아 죽었잖아 총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찌됐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만들었다고 형님 근데 왜 하필 라스베가스예요 형님? 근데 좋은 게 많은데 나름대로 다 있는 거야 태원이는 아무래도 뭐 저는 디멘드릭스 최초의 흑인 락커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지 죽네 영웅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나는 뭐 연계소문 아니 왠지 형님의 영웅은 프로테스트 같이 참가했던 게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연계소문 죽을 때까지 포기를 몰랐던 명랑회전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야 흑인 장군이고 절대 포기를 몰랐어 형이 다시 골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님 형님 영웅이 이성형이랑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들으세요 자 그럼 불러볼까요? 선생님 형님 내 막아내려 우리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영웅 아니 근데 영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착용주프로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인데 음악으로 치면 골프게이 싸이 우리의 싸이? 저는 한국에 낳은 최경주입니다 한국에 낳은 최경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시면 아마 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만나뵙면 소원이 좀 있어가지고 무슨 소원이요? 손과 발에 뽀뽀 좀 한 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손과 발에 뽀뽀만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발에도요? 그럼요 박수 빨리 다해야지 너는? 오늘 하루 다이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이 신발이 두 달 돼가지고 아 그럼 신발 아 장난 아니야 다행이다 뭐를 보셨길래 손이 이렇게 크고 두꺼워 손이 진짜 크죠 근데 이게 보면은 아 근데 그게 없어요 굳은살이 없어요 굳은살이 없어요 그런데 굳은살이 없네요 그게 없어요 근데 만지기만 해도 다스타 줄입니다 그러니 만지기만 해도 아니 저기 아니 아니 그러면 열타 줄 열타! 잠깐만 다 보더만 다 다 다 아무래도 다 다스타 줄입니다 아니 다스타 줄입니다 머리 한 번 딱 슬프신이 왔어요 슬프신이 슬프신이 얼마나 부드럽겠냐면 전에 공 치는 걸 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친 것도 아니에요 빵 이게 아니야 네 톡 치면 공이 최진주프를 봐요 골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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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보다는 선생님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됐는가 슬프신이 아 그래요 그 이번에 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실패가 나를 만든다 그런 그런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습스럽습니다 책..책은 부른데? 책 좀 다 부른데? 멋있어? 뭐 책장님 뭐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 이스만이 뭐 야 우리가 남자의 자격, 우리가 한 3, 4년 하면서 오늘처럼 행복해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해 주시네요 이 사람 맨날 이거 하고 있다고 녹화 도중에도 야, 자, 우리 이따 따로 한 번 만나봅시다 야, 저, 저 지금 업어주세요 아, 좋겠다 왜 이렇게 가벼워 제가 업어 드릴게요 자 왜 가벼워? 아, 진작 저렇게 알았으면 국제리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타이거 우승을 이긴 적도 있으십니까? 네 아... 오! 그 친구, 그 친구 어때요? 스포츠라는 프로는 곧 기록이며 그 기록을 깨기에 존재하는 거죠 제니클라우스 선수가 18회 메이저 우승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친구가 못 깬 기록이 딱 그거예요 아, 18회 메이저? 네, 지금 14번 했거든요 아... 이제 5번 남았어요 깨려면 그렇죠, 깨려면 그러면 그 기록 때문에 무단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정신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본받을 두고 무지하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말 프로그램만 20년 했거든요 아, 그리고 형이... 30년 해보고 싶어요 30년 해보고 싶어요 30년 해보고 싶어요 두 개를 쌓아 올려서 밑에 공을 치면 스핀에 의해서 위의 공이 튀어올룹니다 아... 그럼 그걸 이제 손으로...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 가난한 각에? 어떨지 모르죠, 잔디에서는 사실 안 해봤어요 오늘 뭐... 안 돼도 아니 그냥... 이해하시고 영광입니다, 무조건 그러나 공을 한 올리는 거는 제가 보여주지 않나요? 네, 뭐 올리는 공에 거 올리는 거?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보죠 한번 그건 누구나 다 가나는데 한번 얘기한다? 자, 예 일단... 진짜 무겁다 제꺼는 어르신 너 드라이브 여기? 제꺼 살래? 됐다 아니요 상상하기가 좀 누가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큰일에 박혀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긁을 치면 이제 공에 스핀이 한 700에서 800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공이 갑자기 밑에서 팍 도니까 위에 깨 갑자기 튕겨 올라와요 동주처럼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팍 올라와요 온통 지금wi인거 뭐 일이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뭐 어쩌들이야 너 그거 노냐 1층에서 빵 치니까 놀러와도 퍽 튀어나와요 저기 어디로 가요, 저희가 온통 거기서도 괜찮아요 공에 맞은데요, 뭐 여기다 자 그리고 저adox 고생하기가 야 진짜 너희야! 내가 마음에 들리어가! 야 진짜 너희야! 내가 마음에 들리어가! 진짜! 뭐야? 퀴즈 코리! 퀴즈 코리! 대단하신 분이네 중간 한 번에 그냥 사인 하실려니까? 이거는 우리야 줄 서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대구원에는 없는데 지금적으로 TV 꽂힌 사람이 있어요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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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한 번 사고 날까봐 야 그쪽은 약간 피해 주셔야 돼요 경기 형이 얻어걸리는 건 기가 막혀 경기 형이 한 방울 있어 맞아 성공하는 사람한테 뭐 제가 뭐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제일 좋은 것 좀 저걸요? 잘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잘 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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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한 번만 더 형 한 번 딱 그래 갤러리 조용히 해야 돼 갤러리 조용히 해야 돼 으 으 아 또 으 뭐 으 으 으 와우, 시민아! 뭐야, 깜짝 놀랐어! 나 골증이를 깜짝 놀랐어! 아니, 꼬신 많네, 정말. 얘가 정말 먼 일이 하고 저까지 갔어요. 와... 뭐야, 또? 뭐야, 뭐야? 야! 야, 간지성이야? 야, 어디서 간격해서 오늘 곰투는 인증한다. 어이, 웃겨. 자,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마. 아니, 준호도 조금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준호 형은 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안 칠래? 뭐 하는 거야? 원래 오래 걸려요. 원래 이제 어드레스 자세에서 보도를 약간 좀. 공에다 뭐 소호를 부탁하네. 자, 까불이 샷! 오우! 오우야, 까불이 샷! 까불이 샷! 까불이 샷! 오우야, 까불이 샷! 오우야, 튀는다! 야, 머리에 이리... 고수 잘 달랐잖아! 고수 잘 달랐잖아! 꼭 찾았어! 고수 공을 아까 뒤에? 두 개를 같이 달렸어요. 야 공 찾아와. 이것도 묘기 아니니까 두 개 치는 거야. 아니야. 야 공 찾아와라. 나이 뇌면 안 돼. 아 멋있다. CF다 CF. 인상적으로 해서 제가 다 먹었지? 퐁이 멋있는데. 남자의 샷. 1. 1. 2. 아 네. 정규 형 잘 안 거네. 신부러. 속은 좋아. 자. 마이팅 국진이. 자 이거를. 김 프로님.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공이 딱 디면은. 아니 공을. 손을 안 받고 주머니에다가. 아. 모든 사람들이. 티비에서 웃길 때. 나는 빌드에 있었다. 14번. 사람들이 욕할 때. 나는 또.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도전. 나는. 수저를 든 시간보다. 포터를 든 시간이 더 많다. 아 너무 오래 걸려. 좀 빨리. 자 광고 들어오겠다. 야. opa. Maya. Olymp Find Lord. WWW쾌음. 아무리. evil 이 doc. Margaret. 어머! 우와! 우와! 형님! 잘했어! 잘했어! 네가 잡았어! 내가 모아드리! 잘했어! 야! 잘했어! 형님! 야! 야! 오! 야! 됐어! 진짜 긴장되지 않니? 1. 2. 2. 2. 2. 2. 2. 2. 1. 1. 1. 1. 1. 1. 우와! 우와! 이거 아무리 다 하는 거 아세요? 야!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해보자! 아 이거 아무리 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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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고야! 야 야 야 오 야 잼니는 비가 제일 깊게 팠다 야! 오우 나 진짜 1야드! 1야드 나갔다 나 아팠네 야! 주인아 주셨어 나 앞으로 팠어 선생님 자 세부녀님 영혼 잊지 못할 장면을 이제 보실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막 지친데 어우 좋아 오! 맞았어 맞았어 어디서 배웠니 너? 배운 대로 따로 없고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이다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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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lata 잤라! 어! 으악! 어! 으악! 어! 뭐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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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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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골프지 몰랐지! 골프지 몰랐어, 난 좀 믿었어요! 아니, 저 골프가 재밌는데요? 가장 높이 쳐 올린 분에게 쳐 올린 분에게 쳐 올렸어! 저를 수준 보드야! 이게 뭘 올리니까! 이게 뭘 올리야! 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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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쉬운 거리가 아닌데... 전 이걸 아예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밥이 걸렸는데 그래도... 아니, 점심인데 아무리 그래도 간장이 뭐야? 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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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들어가면 다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완도 김 10장을 획득하면 7명이서 완도 김 10장 먹는 거예요? 혼자? 혼자 10장? 아, 는 사람만? 다 같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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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완도 김을 10장 획득하고 멘밥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멘밥에 완도 김 10장 가지고 멘버 7명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뭐야? 모르겠다. 여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가는 건 있어요. 완도 김 10장은 완도에서 올라온 겁니까? 네. 아... 저... KJ 믹스는 처음 보는데요? 저거 뭡니까, KJ 믹스는? 뭐... 한 번 나열해 볼까요? 뭐뭐 들어가나? 네. 저 믹스에 들어가는 게 아몬드, 테슈, 호두, 딸기, 바나나, 피망, 케, 양배추, 아보카도, 찻딸기... 도대체 그 맛은 어떤가요? 그렇게 다 섞인가요? 일단 저거 다 섞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 많잖아요. 변을 볼 때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편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먹어놓으면 포만감이 대단해요. 일단 시합 전에 들을 드실래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KJ 믹스에 넣으면 여러분들 다 먹어야 돼요. 먹기가 버거워요? KJ 믹스는 벌칙인가? 하여튼 그거는 이따 봐야 될 거고요. KJ 믹스가 거의 벌칙 분위기네요. 그럼 도미 해는 뭡니까? 도미 해는 뭡니까? 도미 해는? 도미는 제가 완도에서 공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해를 떠서 제가 썰어드릴 거예요. 완도 도미! 그 해를 뜨는 거는 완도에서 최고예요. 최포님이 해를 다 떠서 그 뼈딱이 남은 거죠, 대가리. 생선 대가리. 물에 넣으면 갑니다. 얼마나 잘 떠냈어요. 완도 앞에 뼈만 있는 생선인데 그렇게 1kg, 1kg 가죠, 2kg. 네, 떠낸 거예요. 근데 간장은 도대체인가요? 간장은 뭡니까? 간장은 뭡니까? 간장은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벌칙, 벌칙. 간장만 3개 빼시네요. 둘은 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 최포님도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자, 황빈아. 그러면 막내부터. 꼭 이런 거는 막내부터 할 수 있을 거. 자, 첫 번째. 이렇게. 아, 정말 골프 모르네. 왜 이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펜싱 아니니, 펜싱? 도미회. 네, 도미회. 국느냐, 먹느냐. 오! 먹느냐. 오! 들어갔어! 먹느냐. 들어갔어! 먹느냐. 오! 들어갔어! 간장! 들어갔어! 간장! 간장! 아, 들어가도 간장이었는데. 아, 들어가도 간장이었어. 다행이다. 야. 뭘 하시겠습니까? 자, KJ 믹스를 향하여. 어? 그렇다.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Hit.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오! 장난감한 19450. 봐. 좋아. 야. 어주kre.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udsman день caval. 자 두 명 금취요. 제가 뭐 걸려있는 건 잘해요.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야. 아 야. 아니 마크입니다 마크. 치긴 줄 알았어. 뭘 노릴 건데? 저는 KJ 믹스. 다들 믹스를 노리는구나. 오 좋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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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다. 오늘 네은이 육수한 점수. 저는 왜? 뭐 Dot mug? 아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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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 완덕임! 뭐야! 완덕임! 대신에 누워서 앉아보세요! 아니, 완덕임 연장! 완덕임 연장! 김 한 두 장만 줘라! 아, 맨밥 좀만 주세요! 김 두 장만 줘요! 오늘 잘하면 김만 한 40장 먹을 수도 있어! 그냥 초발기! 초발기! 완덕임으로 들어가는데... 사라온 놈! 한 부장에 오는 부잣집 아주머니들 같은... 주의 안 할래? 주의 안 할래? 주의 안 할래? 진짜... 아, 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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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 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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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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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반이 없어요! 엠반에 비치지 못했다! 무조건 진하다! 아, 우리 그레이와 자! 이거 기본이야! 하나! 둘! 셋! 넷! 약 3.5m! 좀 더 긴 것 같은데... 좀 더 긴 것 같은데... 저는 도미외로 가겠습니다! 오, 잉글랜드 골퍼 같아, 잉글랜드! 사실 그동안은 동네 잔디밭 같았는데 아 역시 주인공이야 폼이 들어왔 것 같아 지금 뭐 이 긴장감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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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됐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조심하실게요 그림 조심하실게요 동의회의 냄새만 맡았다 지금 쐈다! 쐈어 나는 이 최경주 프로님 포터를 한 번만 이따 사 아니 뭐 이렇게 듣고 기가 막히네 이게 라인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봐야 되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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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보기 뭐하는거에요? 뭘 보는거지? 이렇게 보는거죠? 전 주컷보입니다 그래 아 원래 라인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저기서만 봤어요 간장 먹고 치면 간장 먹고 치면 도미로 들어가 아 그래 이제 말씀하시면 될게요 도미로 치면 KJ로 들어가 간장을 보고 치면 도미로 먹습니다 아 맞습니다 원래 도미로 간장 찍어 먹는 거거든요 하하 그렇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두컵이에요 네 네 제가 KJ를 보고 쳤는데 완독임으로 들어갈게요 도미로 바로 도미로 해 도미로 바로 도미로 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골프는 정말 제 맘대로 됩니다 도미로 도미를 도미를 논경하면 최프로님이 직접 떠주기 때문에 자 자세 죽였잖아 15번 탈락했다는 15번 탈락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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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잘 안 합니다. 골프 한 3년 동안 안 췄습니다. 골프 때문에 후회증이 심했거든요. 이거 잡고선 방송 오류 셨습니다. 후진아, 약간. 후진아, 약간 옆으로. 후님, 약간 옆으로. 도미애를 향한 집념의 포티. 짐, 롤, 롤, 롤. 짐,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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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성태! 성태! 아라라라라라라라!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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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트리아! 김고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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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레스로 가렸어 간장을 보니까 도미래 들어가는구만 오늘 날아다니래 형 뭐 나 어느 게 쉬울까? 도미에 보고 치면 케이지로 들어가요 이거는 채프로님이 쓰던 거하고 짝퉁입니다 짝퉁이요? 구해가지고 두껍데요? 그럼요 채프로님이 또 시합 도중에 얇게 쓰면 또 얇은 게 또 있어 그때마다 바꿔주지 야 떠들지 마 야 떠들지 마 아 예민한데 정말 난 저런 거 못 쳐 그럼요 엄청 실수하는 거죠 지금 국집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존심에 장체를 읽었단 말이야 부담이 크셔 아니 부담이 얼마나 큰데 지금 야 남극의 수장 이렇게 떠들지 마세요 아 비행기가 돼 아니 저 지금 저 조금 돌아가 주세요 비행기 들어가잖아 아 정말 형 여기 공항이라서 계속 비행기 가 아니 내가 할 때가 가면 절대 경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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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야 굶어 주세요 저도 안 들어가면 굶는 거죠 당연합니다 평소 국제대회에 비해서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죠 아 이거 이게 더 심각한 거 그렇죠 흥분해입니다 흥분해 갑자기 재실 갑자기 검사를 보시는 갑자기 재세요 어 이거 큰일 났네 프로님 간장만 빼고 사줬습니다 오케이 어, 내 점 봐. 아 לא 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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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s 모르겠다 분명Mo 다 달 Aí'll 시러 이거 안 참. 안ً 우리你说 안생기еры 웃음볼, 웃음볼, 이게 웃음볼이야. 나는 우승한 것보다 더 힘드네. 이걸 먹게 됐어요, 저희가. 환불이기 때문에 못 넣으면 40프로그램의 맥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공부도 좋지만 그리고 체포들보다 위신이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국진이보다 못할 뻔했어. 그 KJ 믹스 만들어 드시고 해까지 드시고 자, 그러면은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 야, 이거 해피엔딩이야. 자, 그럼 점심 먹으러 갈까요? 네,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죠. 갑시다. 이 기간이 컸죠? 아, 그럼요. 지금 제작진 쪽에서 딱 원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미하고 KJ 선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도 김은 사실은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만합니다. 도미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아니, 진짜 도미 회를 뜨시는 거예요, 직접요? 아니, 어릴 때 많이 뜨신 겁니까? 사실 저렇게 큰 거는 안 뜨는 거예요. 오, 도미 뛰어 들어왔다! 오, 도미 뛰어 들어왔다! 오, 도미 뛰어 들어왔다! 우와, 도미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우와, 이 중에 뭔가가 떼 달라는 거예요. 아, 내 몸이 간지럽다. 저 도미를 누가 헷뛰게 했죠? 도미가 왔다가 그냥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믹스를 이제 갈아놓으면요. 정말 소가 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건 됐고요. 도미를 빨리. 듣지도 못하는데. 오 크다. 오 크다. 이게 크죠? 완도산. 튀면 어떡하나. 아 이거 쓰는 게 다르구나. 김도 맛있는데 사실. 네? 조금씩 드릴게요. 그 셰프님께서 미국 피지생활 청산하시면 국내에서 팩집을 하신다고. 와. 전문 용어는 이제 발랐는다고 그러죠. 꼭 완도에 있는 것 같아 완도. 요리표가. 완도 주방자님이 원래 골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아 진짜요? 한 대거 전설의 골프. 아 예전에 골프를 하셨어요? 예전에 골프를 했어요. 호 8. 8층 넘치지지 example 완도상 올드부터 오비부터 갈께 aqui. 나는 마흔 살 미터로를 먹지마. partly 많이 Quem이 immense. 몸에 안 좋아 너희들은 먹을 날이 많아 프로님에게 여기 해 떠줬잖아요 셰프 프로님에게 그렇지 소원 풀었다 한이 풀었어 진짜 이래서 해야지 풀에 붙는 건데 아 맛있겠다 오 근데 쫄쫄하네요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맛있다 골프장에서 이렇게 최경류 영웅님께서 이렇게 혀를 또 잊힐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만히 해 왕이야 참 맛있게 드시네 이거는 누가 딴 거지? 필요 없을 때 알았는데 너무 맛있다 따따기보다는 제가 이긴 겁니다 완도에 계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완도김을 홍보하잖아 너는 완도 가면 완도의 영웅이야 완도의 영웅이야 완도김 최고 가 이걸 먹어보면 속이 편하고 이걸 딱 진짜 표현을 보면요 이 뱀이 또그리 튼다고 하잖아요 황금 황금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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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굉장히 용맹하게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쪼잔하게 이런 데도 안 먹습니다 와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블루베리 딸기도 이렇게 그냥 딸기 맛있을 것 같은데 칸탈기 아침에 시합 나가기 전에 혼자서 직접 갈아서 먹습니까? 호텔방에서 새벽부터 전쟁을 하죠 그래요? 이런거 다 동생들 시켜야 되는데 후다니면서 동생들 안 들어다니니까 후다니면서 동생들 안 들어다니니까 어떻게 이걸 먹고 또 섞어요? 이게 플렉시드 같은 건데요 목에 넘어갈까 이거 같이 믹서를 입고 갈면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난 아까 동일이 너무 많이 먹었더니 분유 김을 세 장을 먹어서 거기서 고구만이 있었는데 배불릅니다 배불릅니다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건데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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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친 우리 경기 형님부터 원샷 원샷 진흙을 만드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어떠세요? 우리 경기 형님들 몸 안 좋으신다면 40살 이후로는 먹지 마세요 보기는 이래도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제프로님이 손잡고 끌어내면 다섯 타주를 거에요 손실까지 먹어주면 열 타주도 그거 좀 부족하신 분 있죠? 그거 좀 부족하신 분 있죠? 아니 부족하다니 여러분 골프 타수를 지르고 싶나요? 그럴 땐 KJ 믹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프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프로에게만 권합니다 KJ 믹스 특히 장이 안 좋은 프로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먹고 프로 됐어요 참 대단하시다 그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겠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노하우를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그러니까요 자 믹스하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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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꿈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야 영화다 영화 야 멋보다는 방향이야 방향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흔디가 아닐 수 있기까지 약간 저 너무 오른쪽 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희 같은 편이잖아요 그냥 제가 알았습니다 자 진짜 와 düşe 야 쟤 감사합니다 eland 나이스 흐름 센터에 갔어! 봉이 보여요, 봉이시 그럼! 지금 날려맞아서 거리가 많이 안 났어. 자 다음 주 화요일에 간식 들고. 약간 우측으로!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벙커 방향으로! 뻑뻑크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뻑뻑크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뻑크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야, 이거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야,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저 프로드한테 별 관계가 없던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노골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가... 우리가 솔직해서 그래요. 방금 간 지역이 러프가 굉장히 길고 가져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쳤잖아. 아, 저거인데 이게... 공이 보여요? 공이 안 보이는데?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이니? 그럼! 제 프로님 이번에 친 공은 좀 마음에 안 드신 공이었나요? 그렇죠. 완전히 밀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기에 놀려가지고... 완전히... 그게 아니라 약간 방향을... 약간 잘못 잡으신 것 같죠? 코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프로님 공이 약간 궁금하긴 하시죠? 아, 궁금... 궁금... 하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형, 어서 지져봐. 여기서는 돼지 꼴랑이가 나오면 전체 안 됩니다. 형! 공이 맞는 걸 봐야 돼. 제가 캐디 역할을 좀... 좋다! 톡 쳐, 최선을 다해 쳐. 톡 치십시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딱 좋았어. 야! 벤샷! 야! 딱 좋았어. 벤샷이야, 벤샷.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데 있네. 야... 막 밟으면 안 돼. 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저런 풀숨이 어려운 거죠? 야, 이게 위기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스탠스가. 자,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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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이야, 좋으네요.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안녕하십시오. 지금 벤샷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벤샷이랑 똑같아요. 지금 웃으시네요. 이제 비겼어. 형, 이러다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장해질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지도 몰라요. 형이 굉장히 친했는데요. 아, 예. 슬쩍 이게 돌아서게 되네요. 하하, 하하. 오, 보니까 또 앞에 있다. 수영이가 붙으니까. 오, 저녁에다, 앞에 있어요. 미타목인가? 수영이. 피치움을 가지고. 지금 혹시 목소리 떨리시는 건 아니세요. 아, 긴장 많이 들어. 다음 주. 다음 주. 가는 야. 11월 9일 날 다 모으시는 식으로. 거의 9시부터. 하하하하하. 빵하고 오는 사람 소리야. 90대까지 할게요. 큰일 났네. 아. 이야. 자, 이제 우리의 김준호 선수 어, 오줌마 여기서 너 뒷탕 치면 우리가 여기 진짜 많이 묻는다 길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조금만 실수하면 잠재 자기가 돼 이번에 김준호 선수 올려놔야 되는 거죠? 저게, 초록색에 못 올리면 지는 거죠 아, 못 올리면 지는 거다 몇 메답니까? 모르죠, 저는 우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지금 과급해져서 왜 그러세요? 몇 메답지 말해주세요 형님 저 믿고 80에서 85미터 약간 방해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어우 야야 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야 야 크로스 크로스 räge ugs 네 얼른 치세요 얼른 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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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길 타이밍이 아니라! 하아! 하아! 야! 웃길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웃길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2분 동안 거기 서 있다가 뒷탕이 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너 뒷탕 치면 우리한테 역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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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내가 아까 문자 맞추고 신발 다닐 때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나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지금! 야! 야! 어딜 2분 동안 서 있냐? 야! 그러다 빨리 쳤으면 내가 이해한다 진짜! 아! 뿌리를 내리더라! 뿌리를 내리더라! 땅으로 뛰어들어가는 줄 알았어! 집어 넣어야지! 자... 오 좋다! 오 좋다! 짧아... 아니 형님 잘못이 아니고 다 주로형 잘못이지 뭐 자... 가겠습니다 네 1, 2, 3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아, 저거 넣었어 이거 넣으면 돼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상욱 상욱아 이게 안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 잘 하시라고요 상욱아 넣으려고 하지 말고 네, 넣으려고 해야죠 무조건 넣으려고 해야죠 넣어야 돼 야, 미쳤나 봐 야, 나 뭐 하는 거야 야, 미쳤나 봐 야, 나 뭐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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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왜 나 먹으래, 이거 야, 나 준비가 안 됐어 야, 나 준비가 안 됐어 야, 나 왜 이렇게 싸웠어 아이씨 자, 레스케줄 뽑자 네 저희는 그럼 더블인가요, 더블? 우리? 트리플 트리플 보기 그래도 소리는 한번 듣고 가야죠 아이씨 야, 승리하셨습니다 야, 승리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 싸움과 함께 했는데요 하류정혜와 함께 했는데 어때ますか? 역시 프로는 다르다. 각자 색깔이 있는.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실 지긴 했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눈에 보여요. 보였습니까? 눈에 보여요. 저게 설마 들어갈까? 이제는 올림픽에도 골프가 정식 종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니어들 육성, 꿈나무 육성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태가 아닌가. 어쩌면 이런 오늘의 시간이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웅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최경준 프로를 위해서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면 사람이 우승이냐. 인생을 챙기냐.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알았어 알았어. 좋아 좋아. 확실한 과거 청산. 무소속! 내가 이러면 이럴 줄 알아. 저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리더! 모아진 박자. 나는 아이가. 줄 알아. üf. 나아이. 내. 내가. 이런분도 봐. 내어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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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